따끈한 밥에 이렇게 김치 싹! 오늘 김치 이렇게 딱 싸서 하이! 리뷰입니다! 오늘은! 짠! 딱 시즌에 맞는 음식이죠? 김치! 김치 특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랑산 김치 광고 영상입니다! 여기는 바랑산 배추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이렇게 있고요! 흰쌀밥, 계란후라이에다가 직접 삶은 보쌈이랑 스팸 이렇게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이 김치들은 청정대관령에서 난 100% 우리농산물하고 천연감미료만 사용해서 만든 김치래요! 그리고 천연안반수로 만든 바람수랑 황태로 만든 비밥육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단 소개를 여기까지 하고 빨리 먹을게요! 그리고 음료는? 막걸리! 보쌈의 막걸리죠? 일단은 막걸리부터 짠! 계란 잠깐만 옮겨 놓을게요! 어? 일단은 따끈한 밥에 이렇게 김치 싹! 준비했어요! 커피! 탱! 방금을 샤아악 찢어서 그런거 같네요! 저게 사일로 아.. 보쌈 직접 삶은건데 아 내가 삶았지만 예술이다 오늘 김치 이렇게 딱 싸서 음 백김치 진짜 시원하고 약간 깔끔하게 단맛 진짜 맛있어요 짠 다음에는 요렇게 스팸 소금 이번엔 요렇게 돌돌 말아서 수육이랑 먹는 게 진짜 대박 얘는 아삭아삭하고 얘는 야들야들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떡해요 오징어 먹기전에 국물을 잘 먹기에는 간장의 맛을 많이 만들었어요! 국물이 맛있다고 생각해보는 맛 고추냉이 맛있다 꼬라지 꼬라지 장난 아니었네요 언제부터 이런 꼬라지였지? 소고기 아 이게 제일 맛있는거 같애 고춧가루 반칙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우는 호박을 먹어버처럼 이걸 잘 먹어나서 먹어야 할 것 Begin 그리고 매콤한 치즈볼을 먹어봅니다 치즈는 여기에서 싹, 치즈는 뭐지? 저번에는 치즈가 잘 맞춘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서 이렇게 김치 속도 이거 한입에 다 안들어가겠다 어흥 짠 대파 고추냉이 단무지 나는 매운 피부를 Provides C-산을 토마토입니다. 매우 평소에 행복하지만 계속 먹으면 좋지만, 나는 매운 고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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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소스. dynamo가 가장 맛있다! 내가 많이 먹으라, 딱 맞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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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요 정말 고소한 맛 마지막! 김치랑 보쌈이랑 밥이랑 이렇게 오늘 그냥 딱 설명할 필요도 없게 기본적으로 맛있는 거?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딱 건강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랑산 기품은 김치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었다는 거. 백김치는 수육이랑도 진짜 잘 어울렸는데 얘는 연어랑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조만간 연어 백김치에 김치 먹방으로 한 번 또 가져올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서 끝!